대, 대기만명도 사용금지 투표단계 과연 어떤 사용금지 포켓몬이 정해질까요? 자, 제울루카리오가 두마리가 나갔고 자, 과연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네, 기본벤이에요 뮤츠 깜깜이 자시하는 기본벤입니다 화면 손에 맞아요 하하하하 좋아요, 오오오 선택단계, 좋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어떻게 선택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이 자, 이거는 조합이, 조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제가 대기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격뱅킴 선택단계 뭔가요? 아 이게 그 아 그렇구나 보이는구나 짜피 보이는구나 하겠습니다 네 관계가 없네요 드래프트를 처음 해봐서 그래요 제가 게임쪽으로는 의미가 없죠 게임쪽으로 달라진건 없죠 선택단계에서 이런거만 있는거죠 드래프트 처음이어서 잘 몰라 이야아 좋아요 메인텔 이름 자라아 자아 캐릭터가 다 과연 마지막 캐릭터는 어느 캐릭터가 될지 게임 이용 마이너스 부시 왜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야 잠만보가 있습니다 준비단계 최종 준비중 최종 준비중은 뭐에요? 처음부터 오는데 괜찮을라나? 괜찮지 않을까요? 아 라인 정하고 에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리의 크리미닛입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 더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고스나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하하 오케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연습하시고 랭젤에서 제대로 하면 되지 자 아이엠 그레이트 쉐도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이번에는 드래프트 드래프트 어어어 진짜 그러네요 한분이 튕겼네 한분이 튕겼네요 이 게임이 벨라 아 일단 들어왔어요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괜찮아요 자 약간 좀 느리게 시작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위쪽 아래쪽 짜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래쪽 짜움 아래쪽 짜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스코어적으로 이득을 먼저 봐주는 파란팀 스코어적으로 이득을 봐줬구요 자 좋아요 야 벌써 레벨업했어요 달꽃퀸 자 걔는 달꽃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 이거 위험해요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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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잡혔어요 자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득을 빨간팀이 이득을 봐주면 됩니다 실제로 자 잠깐만요 벤큐버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뭐 금방 죽진 않겠지만 잠만 보라시 그렇게 죽진 않겠지만 자 레벨업적으로는 지금 파란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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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만별 잡았어요 자 픽시로 진화했고 좋아요 리피아 있어요 리피아 왔어요 자 스코어와 페이터 넣어주고 잡히겠죠 잡힙니다 이거 어쩌죠 그렇죠 잡히죠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게 맞습니다 야 치고 빠지게 잘했구요 레벨업적으로는 지금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이 와중에 지금 위에 싸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에 싸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레벨 5..4고 여기도 5고 야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분히 방어전을 펼쳐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과연 루카리님 잡힐수있나요? 잡을수있나요? 아 못잡았어요 야 빠져주는 센스 아주 좋습니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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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떻게 먹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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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잘해야되요 싸움 잘해야되요 아 쿠션이 잡혔구요 용작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내전 야 이거를 막아주나요? 막아줬어요 조르님 위험해요 야 그걸 넣어주면 안되죠 지금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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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피할수있나요 아아아아아아 잡았어요 야 역시 라프라스 야 근데 그와중에 빨간팀이 아래쪽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빨간팀이 약간 기울기는 길었지만 확실히 기운건 아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잘해야되요 야아아아아아 야 잡히나요 잡히나요 와 잡았어요 야 님목꽃님 야 잘해요 잘해요 야 잘합니다 야 위험해요 야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야여기가 역전이 가능한지 야어 야여기서 이건들이 불편하네요 야하 아아아아 역시 저 추적 추적하는거는 완벽하는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득은 봤다는 사실 위쪽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 위험해요 아아 잡히나요 잡히고 말아요 자 위쪽 아래쪽 싸움이 아니고 지금 골 싸움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시츄고 파란팀이 여기 위쪽까지 다 밀리게 되면은 저기 엘에키 싸움에서 약간 분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득을 봐줘야되요 자 좋습니다 아아아아 야아아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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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되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되요 아아아아 야 잡았어요 분리 잡았구요 그 다음에 야아아아 홍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하아 그런데 아아 그런데 아아아아 이것도 잡히고 마네요 파란 빨간팀이 너무나 유리해졌어요 아아아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충분히 레벨업 해주고 싸움만 두번정도 잘해주면은 충분히 파란팀도 이기기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대한 혼자 움직이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혼자 움직이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아 아아아아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잡을 수있나요 잡을 수있나요 잡아야되요 아아 이런 이런 이거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되요 들어가면 안되요 들어가면 안되요 싸움 잘해줘야되요 레벨업 여기서 키우지않으면 안돼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빨간팀 빨간팀 3만부까지 잡히나요 잡히나요 인텔일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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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아 잡혔어요 이런클났어요 아 싸움 잘했는데 아 이걸 또 들어가나요 아 김계령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자 빨간팀은 지금 유리하지만 무리하지 않게끔 플레이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되면은 실직으로 레벨을 주는 꼬역이 되기 때문에 실직으로는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벌어질 때 확실히 더 벌려놔야되요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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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드디어 빨간팀이 먹나요 먹나요 빨간팀이 먹나요 빨간팀이 먹나요 빨간팀이 먹나요 빨간팀이 먹나요 아 네 레벨업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이건 같이 싸워줘야되는데 혼자서 싸우지못하는데 위험합니다 혼자서 못 싸워요 혼자서 못이겨요 아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건 싸워줘야되는데 자아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파란팀 이길 수 있어 힘을 내 여기서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잠만보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야 잠만보 한방인데 야아 잠만보가 안잡혀요 야아 잠만보 잡으려고 궁까지 끼신거 같은데 아 버그 이런 아하하하 너무 기울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그게 아니다 싸움 한번만 잘해주면 되요 괜찮습니다 싸움 한번만 잘해주면 됩니다 잘해주면 됩니다 자 자 과연 아 이때 지금 여기 이렇게 싸워주면 안되는데 아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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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다같이 싸워줘야되니 지점에선 이거 자꾸 미스가 나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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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아 이대로 끊지진 않아 버리네요 아아 끝났어요 왜 항복 아니 아니 맞아 근데 카정 저지당했어도 카정이 성공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카정 성공했어요 자 려해팀이 이겼습니다 려해팀이 승리를 했구요 역배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달고 야 이거 시간 연장을 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팔로우하시는 분들이 많은거야 아주 고맙게 쉬는 시간 좀 줄이면 되요 자 들어오시구요 자세한 깜깜이 저기 뮤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니까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구요 자 이번에는 쿨타 근데 저거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 이길까요 그냥 순서대로 들어온걸로 합니다 풀팀 대 클루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팀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있는 풀팀이 있을거 같으면 1번을 클루팀이 있을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계룡님이 누구에요? 왜요? 김계룡님이다 왜왜왜 왜 알고 계시는거야 다들 스크리머세요? 스크리머세요? 아하 아이고 아이고 유튜버 와아 와아 인기 많으신 유튜버 트롤러로 유명해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우리 서로 저기 유튜브 막구독가죠 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볼스티나리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 볼스티나리가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러면서 또 아래쪽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뮤츠 자샤 깜깜이는 제외니까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뮤츠하고 깜깜이하고 자샤는 기본적으로 벤입니다 기본적으로 벤이에요 아니 전판 본다 기준이면 그냥 답 나올거 같은데 음 좋아요 오 얘네가 가장 많이 뽑히긴 하네 릴린이 왜요 왜 흠이야 파이팅 일단 고정이 되있는거 같은데 쟤네들도 그냥 벤시키면 될거 같은데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에렉키는 벤시킬만해 솔직히 말해서 에렉키는 벤시킬만해 솔직히 에렉키는 그 가져두는거 그 히킬 쓰면 진짜 다 먹거든 굉장히 쉽고 당하면 진짜 욕나오거든요 오 오 설한 퓨와쌈 연상시키실 분 에? 아니 근데 같은 팀이랑 관계없어요 네 아 포켓몬 요청하면 바뀝니다 아 그래요 첨포나 걸었는데 이런 카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신나리라고 합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신나리에게 큰 미념입니다 유튜브 더블티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신나리에게 큰 미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화게임 스크리머로서 다양한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게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박 인텔 좀 그만해 인텔 아니면 실 이런 니피아의 진정한 힘을 몰라보고 니피아죠 잘 안하는데? 아 진짜요? 라떼는 니피아 10만딜을 걷어냈는데요 아이고 언제적입니까 요렇게는 6만딜도 나오기 힘들어요 니피아 자 드래프트 모델 재미있는 드래프트 모델 어 야호 붕붕 습시로 습주 안했는데? 니피아 3일 천하시죠? 진짜 3일 천하지 아 너무 빨리 끝났잖아 아니 뮤츠는 끝나지도 않는데 저거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 다들 지금 빨간 빨..파랑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구요 아 그래요? 픽시가 카운터 칠 수 있는 포켓몬이 잘 구할 수 있는 방법 맞네요 감사합니다 자아 또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과연 과연 눈치를 챘을지 눈치를 챘을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어요 아아 먹었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높이요 잡혀야되요 잡혀야되요 잡히면은 자 이 게임 모릅니다 이제 좋아요 위쪽에서도 싸움 잘해줬어요 네 싸움을 잘해줬을텐데 아 스코어 가려야죠 예 스코어 안가렸네요 자 극정의 연출위에 스코어는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보 혼자서는 상대가 되잖아요 자 아래쪽 싸움 아래쪽 싸움 아래쪽 싸움 아래쪽 싸움 아래쪽 싸움 어떻게 될 것인지 좋아요 와아 내 기술을 잘 들어갔는데 아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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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잡히나요 야 루카디니 잡히나요 야 안잡혔어요 야 좋아요 아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위쪽에서 파란팀이 굉장히 이득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는 아니고 그냥 수평하게 이득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 아래쪽으로서 이득을 봐줘야되는데 입장이 아래쪽에서 이득 못보면은 소냅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최대한 멀리서 가지고 가까이 있었죠 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무리를 안해주는 조건으로 과연 잡히나요? 잡히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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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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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고 있어요 그쵸 멀리에서 그쵸 원거리에서 싸워줘야됩니다 그렇죠 잡히나요 이북아 잡히나요 야 잡혔고 잡히나요 야 루카디니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셨어요 야 싸움 잘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가운데는 어느 분이 먹을지 좋습니다 좋아요 야 공개령님 잘하고 있어요 와 이 와중에 댕이님 댕이님 무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잡히나요 이건 잡히 잡힐 것 같습니다 야 잡혔고요 야 파란팀이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어요 네 스포어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지만 아 그렇다고 완전히 이루해진건 아닙니다 빨간팀이 제대로 이거 막아주면은 이거 빨간팀이 총을 이길 수 있거든요 맞아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잡아 Page 잡아줘야돼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과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핫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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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핫쌤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σ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 빨간팀이 위험해요 빨간팀이 위험해요 아 잡혔어요 야 이거 빨간팀이 위험해요 초반엔 잘 풀렸었는데 어딜까부터 꼬였는지 자 일단은 파란팀이 먹나요? 파란팀이 먹죠 야 파란팀이 먹구요 아 도피오님 이건 잡혔다고 봐도 도망하죠 자 일단 잡아줘야되요 뭐든지 지금 때려가지고 최대한 이득 봐줘야됩니다 1대3 싸우 이겨줘야되요 이것도 아아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아아아아아아아아 궁을 너무나 잘 썼어요 궁을 너무나 잘 썼어요 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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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팀이 많이 불리해요 흐흐흐 야 ECN님이 지금 중력때문에 엄청 빡친다고 지금 아아아아아아 위험해요 빨간팀 위험해요 자 이거 위험하죠 지금 핫쌈이 제대로 잘 막아줄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렇군요 좋아요 그리고 싸움만 한 번 잘해주면 돼요 싸움만 한 번 잘해주면 됩니다 네 싸움만 한 번 잘해주면 돼요 아 강아지님 아 강아지님 그쵸 오랜만이죠 오랜만일꺼에요 야 이거를 야 제대로 풀 수가 없네 야 저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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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중력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심심해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심심할 때 모든 방송 코스내리방송이에요 자 레벨업적으로 봐줘야되긴 하는데 최대한 같이 싸워줘야됩니다 네 같이 싸워줘야되요 같이 싸워줘야되는데 과연 아 이거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 이거 야 빠져줘야되죠 빠져줘야됩니다 야 위험하죠 지금 위험합니다 야 지금 이리로 가요 이거는 아 게임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빨간팀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야 분명히 친천전인데 랭전같은 느낌 분명히 친천전인데 어디서부터 꼬여버린건지 레벨링이 너무 잘되있어요 파란팀이 1대1 싸움으로 되게 피해야되요 상속싸움 아니면 1대1 싸움으로 가야됩니다 1대1 싸움으로 가면 안돼요 그쵸 그쵸 야아아아 이거 한방 E 한방이 있습니다 팬텀한테 E 한방이 있죠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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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힘을 못써요 야 픽시 때문에 힘을 못쓰는다 한참이 픽시 때문에 힘을 못써요 저 멤버로 지는게 이상하지 대체 저 멤버가 어떻다고 그러는거지 자 이거 이겨줘야되요 이겨줘야되요 아아아아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역전승 이런건 나오지 않나요 엄마도 아아아아아아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컸습니다 아하아 너무 왼쪽팀이 저쪽 팀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아아파란팀이 너무 유리해요 이거 지금 혼자서 못싸워주기 때문에 실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레벨링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2명이 3명 싸우면 한 5명정도 달라붙어야지 됩니다 아아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레벨링이라도 좀 봐줘야됩니다 봐줘야되요 조금씩이라도 자 아직만 몰라요 네 아직 몰라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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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아 위험해요 아아 클론님 위험합니다 클론님 위험해요 클론님 위험해요 클론님 위험해요 아아 아아파란팀이 너무 비울었어요 랜치파트 지키게만 하면 이기는 게임 자 다음판부터는 포인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게임이 못 끝났네 이거 네 아... 이게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아... 위험합니다 이거 게임이 터져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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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게임 몰라요 저거 잡으면 모릅니다 모르진 않지만 어쨌든 아... 레벨이 잘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아... 위험해요 이거 다 잡히나요 아... 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아... 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 게임이 터졌어요 뭐 끝내겠어 네 자... 프차팀이 이겼죠 프팀이 이겼습니다 야... cs 2 1 2 2 2 3 υ